곽상도 방치하고 뒤늦게 엄격 대응 말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 사실을 추석 전에 알고서도 이를 덮고 모른 채 해왔다.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 차원에서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마땅하다. 그런데도 곽 의원이 탈당계를 내고 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두고만 보고 있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나 당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탈당을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. 유 전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에 곽 의원을 제명 출당시키라고 촉구했다. 곽상도 의원은 이날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직까지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.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 현 시점에선 사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.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아들은 250만 원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. 아들의 50억 원 수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진솔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50억 원을 받은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. 그려놓고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. 곽 의원이 이토록 뻔뻔하게 나오는 건 대장동 의혹을 정략적 이해에 따라 다뤄온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. 김 원내대표는 곽 의원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진상규명보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격에만 골몰했다. 국민들은 여야의 정략적 이해 다툼을 넘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한 한 점 남김없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원한다. 현재로선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 곽상도 의원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. 현재로선 가장 명료한 곽상도 의혹이 될 것이다.